이거다! 이거다! 다이너스웜 유평하는 사람 처음 봤어 야 나 공격했어 그래 나 동그라미 이거 마이크 붙지 않냐? 윤진아 나 어때? 입백에 대동 같아? 뭐야 앞머리가 길어 앞머리 엄청 길어 틱톡 할 것 같지 오늘 각 큰 친구들은 내일 1시간 남으니까 그때는 그냥 당장 도영이 자습하는 거야 네 동그라미 나 브이로그 찍는 거야 나 나 몰래 그래서 이거 다큐들어 이거 다큐들어 이거 다큐들어 나 이거 이거 아. 그래 나 이거 더 좋아 근데 이거 객관지야 이거 맞아 나 지영이 그것도 존자 어 귀여워 얘 이름 뭐지? 시나몬로리야 얘가? 아니 폼폼포림 폼폼포림 아 이거 너무 무서워 이거 오타쿠야 조만간 뱅드림 대회 나갈 친구 아 그게 뭐야 오타쿠 아니 사실 오늘 어딜가? 아니야? 아니 그 모든 선생님들이 다 나와서 구멍으로 가 폼포림 같은 식으로 가? 아니요 사발팀 사발팀은 혹시 보고나 들어본 적 있나? 여기다가 그릇 올려놓고 여기다가 이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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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굉장히 컴퓨터에 잘 설명했어 세연이가 이제 설명한 거를 설명한 게 118쪽에 얘들아 사진 보면 세연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세연이를 오판 넣고 이를 비린비린맛 해 세연이 뭐올 것 같은데? 두 번째 가ni 또, 거의 다 두 번째 가ni 세연이 세연이 세연아 왜요? 나 트리프 안에서 quinz 얼굴은 안나와 아 아 눈부셔 눈부셔 이거 오벤가스에 찍은 거 같은데? 야 야 야 왜 날 못 알아봐? 아 뭐야 또 손 남아있어 맨날 모자 쓰고 다녀가지고 손 남아있어 오늘 좀 이끄지 않니? 뭐하니? 너 브이로그 찍는거야? 아싸 너 좋아하지 아따 나 도대학교 나왔어 아 아하하하하 야 너 얼굴이 이쁜데서 지금 잠을거야 너 날씨가 좋아서 나 돌아버릴 거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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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찍어줘. 아 귀여워. 야 귀엽다. 그치? 야 최고의 기억은 나거든? 아 왜? 아 다리가. 얘 죽이고 있다니까? 망원이니까 짱감에서 나온 그림. 이 민들레 이거. 어 나도 안 돼. 아 그래. 우리 엄마가 내 이름 민들레로 지으려고 했어. 리얼 이름. 민들레 괜찮은데? 아이. 오빠 너 되게 잘 챙겨 보인다. 아 귀여워. 솜사탕. 구름이 솜사탕 같다고? 혜진아 가지마. 혜진아 가지마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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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